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술래 대장정이 초반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술래를 이끌고 있는 자승스님이 초전법륜지에서 낭독한 부처님 전도선언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술래 전도선언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동국대 황순일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기 전인 지난 2019년 겨울 아홉스님의 무문간 천막결사에서 움튼 상월결사의 정시는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선한 인도 사르나테에서 지난 11일 자승스님이 낭독한 전도선언으로 뚜렷하게 구체화됐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이익과 번영에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 이와 관련해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는 부처님 전도선언에서는 무엇보다 부처님조차 전법을 위해 홀로 가겠다고 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설법을 위해 맨발로 걸어왔던 먼 길을 다시 홀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법은 시급함과 절박함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좁은 지역에 머물어 있을 게 아니라 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더 많은 생류들에게 이익을 주고 더 많은 생류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법을 널리 퍼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6, 70명 되는 그 당시에 제자들 다 불러놓고 바로 이 전도선언을 하면서 우린 지금 급하다. 나도 홀로 갈 테니 니들도 다 홀로 가라.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황 교수는 부처님 전도선언이 비구드리어로 시작하는 데 반해 신 전도선언은 수행자드리어로 시작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전도선언 당시 여성 출가자는 없었고 윤회의 전통에 기반해 재가자의 역할 또한 미미했다며 이는 사부대 중 모두를 차별없는 전법 주체로 강조해온 상월결사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차 마시고 신선 노르말 이 나이에 온갖 또 안티들로부터 공격받고 용 먹어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상월선에서 첫 일성이 사부대 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해댄다. 황 교수는 인도에서 술래는 산스크리트어로 띠르타, 야뜰아라고 하며 피안의 세계로 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베트와 네팔 불교로 이어진 이러한 의미는 곧 불교 술래 또한 단순히 부처님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술래가 단순히 부처님과 관련된 지역에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방문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윤회하고 있는 고통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세계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언어로 다시 쓰인 상월 결사의 21세기 전도선언. 우리 불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 불교 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